그냥 밀어내려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시... 시... 조금만 좋아할게요. 요게 꽃 2개니까 쉬시는 거 같아요. 되게 나요. 근데 좋다고 한 번 카메라에 대고 얘기 좀 해주세요. 여러분 전 푸른 장미입니다. 오늘 웰치 있어요. 고생이 형! 오늘 구름은 제가 다 준비했어요. 오늘 저게 다 없대로 차고 있어가지고. 이 꽃 2개니까 쉬시는 거 같아요. 근데 좋다고 한 번 카메라에 대고 얘기 좀 해주세요. 여러분 전 푸른 장미입니다. 너무 힘들어. 네. 저 진영이가 누구야? 진영이가 누구야? 진영이가 누구야? 네. 한 번에 뭔가 하나 드리겠다고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아, 정말? 하지만 이게 더 나아. 괜찮은데?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결정해주는 게 낫긴 해.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여. 너인데? 이거다. 보자. 너가 원하는 색감이 있긴 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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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Инhter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орг 에이. 하이. 어... 눈이 안 Assessment Mooniri 나. 잘 해봅시다. 오케이. 그렇게 섹시춤 해주십니다. 섹시? 진짜요? 지금 음악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섹시춤이요? 네 의사할 필요 없습니다. 시작! 아 웃으세요! 라이업 형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김진이, 김진이, 김진이 우리 서진이 형,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해. 서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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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진이. 아 너무 떨려, 너무 떨려가지고. 다시 한 번 더. 다시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다시 한 번 더. 한 번 더. 다시 한 번 더. 그러니까. 두 번 해요. 뭘 먹어야 되는데. 다 먹었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고마워 한 번 하나 드릴 것 같다고 힐을 겟 유 원 다음엔 내 힐 수 있는 거 어? 진짜? 네,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태용 씨 핸드폰을 가지신 분께서는 감동님이세요 감독님 치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왔다. 저는 여러분들, 저는 지금 기름을 잡고 있습니다. 제 얼굴은 기름이 많이 나는 얼굴이라서요. 어? 이거 파려면 돈 돼요. 형, 서기 보자. 아, 부잔들어. 제가... 부잔들어. 네. 이제 잘... 생화공 뮤직! 뱅!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의 짐. 아, 오늘 MC를 맡은 방탄소년단의 짐. 아, 진짜요? 어, 여기 빨린다. 형! 진짜 잘해! 스티커가 스티커가 크리스마스. 아... 내 앞버리 이거. Could you support me? 이게 토끼칩이라 해, 토끼칩? 토끼칩! 토끼칩. 매콤하거든요. 안녕 이게 꽃 2개니까요 슈슈꽃 아~~ 근데 좋다고 한 번 카메라들 얘기 좀 해줘요 여러분 전 푸른 장미입니다